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5명은 완치, 퇴원할 정도로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 상황은 현재 나쁘지 않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보다도 독감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에 독감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이 넘어섰다며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대유행에 준비된 나라 1위가 미국일 정도로 대유행 팬데믹에도 철저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이어 한국 내 빠른 환자 확진에 따른 한국인의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하룻밤새 또다시 수백여 명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1,3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2명 나온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었던 명성교회에 이어 신도 6만 명이 있는 강남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천주교회는 한국 내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정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36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교회라는 지적입니다. 교회들도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2명이 발생했고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빠르게 확산된 확진자들, 이젠 경남 지역으로까지 쏟아져 나와 경남 지역 병원, 파출소와 공장 등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문제의 신천지 집회 전체 신도 명단 수를 확보한 상태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심 환자의 입원, 격리 위반 시 징역형을 구형하자는 코로나 3법을 입법했다고 합니다. 한국 내 빠르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해 타임즈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 개방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25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공항 출입국 시 검역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 감염자를 식별할 확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일단 항공 이용객들의 부정확한 답변도 문제이고 또 무증상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공항, 항구에서조차 제2차 검역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과 관련해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이 가능한지도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예방용 백신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료제입니다. 미국 길라드 사이언스사의 실험용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스비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 의학센터는 이 치료제를 일본 크루즈에 억류돼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환자에게 투여해 임상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약 10일 동안 정맥주사로 약을 투여한 뒤 이틀마다 혈액검사와 코, 목, 채취 등을 통해 인체내 바이러스 양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 약이 코로나19의 혈중 수치 증가를 막는 효과만 나타나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실험에 앞서 이미 렘데스비르는 사스와 메르스 등에 감염된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제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메사추세스주에 본사를 둔 모데나 데라퓨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백신을 첫 출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메일랜드주 국립보건원에 보내져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오는 4월에 사람을 상대로 시험 투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계 조셉 김 박사가 이끌고 있는 이노비오 회사 역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근접해 있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임산용 백신이 올해 여름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존슨앤 전스사도 이르면 8개월 이내 임상실험에 돌입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미 임상 1상과 2상을 건너뛰고 이달 초 코로나 확진 환자를 상대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이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는 오는 4월 27일 발표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주요 감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이 대량 생산돼 전세계 각국에 보급되려면 최소한 2021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스조차도 17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백신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가정용 살균 제품 라이조 클로락스 제품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소식인지 정리해드립니다. 라이조 클로락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가정용 살균 제품들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 박멸한다고 선전합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9.9% 포함될지 환경보호청 EPA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환경보호청 측은 이런 가정 살균 제품들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살균 제품들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은 이미 1960년대에 발견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된 형태의 바이러스인데요. 가정용 살균 제품들은 기존에 나왔던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침등을 통해 확산되기에 이러한 제품들은 결국 오염된 물건 등의 표면만 살균할 수 있다는 지정입니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최선은 예방인데요. 뉴욕타임스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예방법 10가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손을 자주 씻으면 전염 위험이 최대 50% 감소합니다. 둘째, 주변에서 기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무조건 빠르게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기침은 팔꿈치 안에서 하고 코를 푼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넷째, 거주지의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섯째, 필수 상비약과 소독 효과가 탁월한 알코올을 구비해 놓으라는 조언입니다. 여섯 번째, 아프면 무조건 퇴근하고 충분한 식사와 영양을 섭취를 할 것 그리고 휴지나 세제,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들을 구비해 놓으라고 당부됩니다. 또한 보건부 웹사이트를 수시로 보며 정확한 정보를 챙길 것과 마지막으로 독감이나 폐련백신 등을 접종하면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전세계 우려도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 문제는 또 경제입니다. 한국인 입국 거부 사태로 전세계 한인들의 경제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한인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 차이나타운도 이미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고 이곳 LA만 보아도 LA 화물량이 25% 극감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경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IOC 위원은 5월 말쯤에나 최종 결정이 날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종합이었습니다.